자 전구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고3 N수생 여러분 특히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사실 이미 2020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1년간의 커리큘럼을 짜서 학습을 해나갈 것인지 발표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EBS에서 글쎄요 뭐 전국의 모든 출판사를 고사시켜 버리려는 건지 아니면 EBS의 독점적 지배체제를 계속 가져가려는 건지 EBS 교재에 대해 이제 사용설명서까지 나와서 그래서 EBS 교재에 수록된 지문을 가지고 뭔가 학습을 하는 이런 것도 또한 그 사용설명서가 있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EBS 정보계 표준 지금까지 EBS 연계 이후로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하면서 만들었었던 것에 대한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정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커리큘럼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게 된 거였고 그래서 변화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픽스된 거 이번에 확정된 내용은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상당히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들어가기 전에 자 이게 그냥 나는 이제 유료 누적 수강생이 200만 명이 넘은 이후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보니까 한참 지났더라고요. 4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이건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해서 밝혀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의 여지도 없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가르쳐온 거 맞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가운데 자신이 지필 기획 지필한 교재 가장 많은 판매 부스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력과 컨텐츠로 이미 확실한 검증은 된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 TCC를 지금 이 커리큘럼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절대평가 1등급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 방법 방안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요. 뭐 딴 게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 내실을 가르쳐주는 선생도 아니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수능에 있어서 이제 절대평가 사실 잘 알다시피 2018학년도 수능 처음에 절대평가가 도입돼서 1등급이 이제 10%가 넘어가는 이러한 식의 많은 1등급을 양산을 하는 좀 쉬운 난도로 출제가 되는 바람에 사실 2019학년도 수험생들한테 지금 무장해제를 시켜 놓은 거죠. 이거 뭐 쉽겠다 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게 만드는 자 그러다가 이제 2019학년도 난도가 높아지면서 상당히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런 변화되는 상황까지 함께 해서 1등급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데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키워드를 얘기하자면 영어력을 갖춰야 됩니다. 기본적인 너무나 영어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사실 고3 현역들을 놓고 봤을 때 내신이 이제 반영되는 지점까지 그저 내신에만 몰두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은 분명히 별개예요. 내신 준비가 수능에 도움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단언컨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우에 와서 알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내신에 대한 등급과 수능 등급이 서로 같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런데 그게 서로 엄청난 괴리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내신 영어는 1등급인데 수능 영어가 뭐 이것을 보면 한 3등급으로 밀린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내신을 소홀히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내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뭐 내신을 제수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잘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해온 영어 공부가 사실 수능에 뭐 어느 정도 어휘라든가 구문이라든가 이런 건 그래도 범위 있는 시험을 공부하면서 도움은 어느 정도 됐겠지만 자 이게 사실 여러분들 뭐예요. 객관식 보다도 서수령 주관식을 위해서 그거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진짜 아주 지연말단의 것에 집착을 하는 이러한 공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하는 수능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을 잘 치를 도록 하기 위한 영어력을 길러줘야 돼요. 내신은 범위에 있어서 얼마나 시험 범위를 충실하게 내가 몇 회독을 했느냐. 이게 이제 내신의 관건이라고 한다면 수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능을 위해서 필요한 영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정교한 구문 해석 능력이 가장 밑받침이 확실하게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독해, 단락독해 어떤 식으로 수능에 대한 독해 개념을 잡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어휘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니까 탄탄한 어휘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2019학년도 수능에서 어이없게도, 좀 어이가 없었어요. 영어선생 입장에서 봤을 때 업법성 판단 문제가 한 문제 그 EBS 지문 연기였었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틀렸었습니다. 중요한 초점을 놓친 거죠. 근데 그것까지 함께 되어야만 왜냐하면 그게 그거 하나 때문에 등급이 밀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훈련을 또 지속적으로 해내가 될 것이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지금 피라미드의 밑단과 중간단에 대한 거는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그냥 모의고사만 푸는 양치기만 하는 이러한 잘못된 공부 방법이 그냥 뭐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거의 말하면 바이러스 같다고 생각을 해. 이게 다 되어 있으면 어느 시점에 있어서나 모의고사 문표를 해가면서 자신의 그런 실력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 등급을 맞는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남들 하니까 나도 따라서 이렇게 모의고사 형태의 문풀에 집중을 하고 있는다. 망해요. 단도직입자로만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지금 정교한 고문해석과 독해기법 어휘어법에 대한 것이 제대로 기본 개념으로 잡혀 있는가 꼭 점검해야 됩니다.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자 절대로 늦지 않았으니까 이거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줘야 돼요. 자 이러한 대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할 텐데 자 EBS만 열심히 하면 1등급 나온다. 아니요. EBS의 민낯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EBS만 해갖고는 1등급을 받을 수 없다. 영어에 있어서.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냥 우리가 지금 통계 자료를 본다면 지금 사실 가장 많이 틀린 문항 가운데 33, 34, 37, 39번 이것들이 전부 다 정답률이 40%를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3점, 배점이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 틀려버리게 되면 자 2등급 다른 걸 다 맞췄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나 다른 걸 또 다 이 맞췄다는 걸 전제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것도 틀렸다고 한다면 이제 간단히 2등급, 3등급 마구마구 이제 밀려버렸던 거죠. 다 비연기입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고요. 자 그럼 이제 EBS 연계로 갔을 때 직접 연계가 되기는 했었지만 직접 연계는 어휘 하나를 제외하고는요 상당히 아, 어법 어법 하나를 제외하고는 보면 알겠지만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 절반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변별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상위 등급이 있어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 해석 정확하게 잘했죠? EBS만 가지고는 1등급 나올 수 없다. 그러면 EBS 이외의 비연계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내가 항상 얘기해왔던 거예요. 항상.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은 당연히 구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지만 그리고 이제 바로 지난주에 종강을 했는데 1등급, 2등급 직전 시험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3 현역 예비 고3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작년 2018년 11월 21일 전국연합 학력평가 결과가 될 것이고 자, N수승이라고 한다면 수능이 되겠죠. 거기서 1등급, 2등급 그리고 75점 이상을 득점하고도 3등급이다. 자, 3등급 똑같은 3등급이라 할지라도 75점 이상하고 75점 이하하고는 분명히 영어차 실력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천일문 완성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 또 역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완강을 해놨는데요. 자, 이거 제대로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피라미드로 보여줬던 것의 가장 밑단 정교한 문장단위의 구문 해석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는 3등급에서 75점 이하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포자 아니다. 하지만 기본이 너무나 부실해서 무엇부터 선대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천일문 기본편 이번에 2020학년도 이후를 위한 새강의가 되어 있고 자, 그것에 부교자료 천일문 기본 문제집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자, 내신 대비도 끝까지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자, 여러분들이 영어력 자체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니까 함께 병행해서 처리해 주도록 하세요. 본인의 등급에 맞게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리딩 스킬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금년 같은 경우 작년, 예년과는 달리 구문과 리딩 스킬스를 동시 개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 이게 두 가지를 다 욕심껏 하다가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9학년도 수능에 있어서 구문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해설 강연은 별도로 TCC를 통해서 90분간 구문 또 분석 개입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구문에 대한 거 먼저 끝낸 다음에 그래서 영어력에 대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그런 다음에 가자 해서 이번에 리딩 스킬스는 자, 2월 23일에 2월 21일에 20일인가요? 23일 23일에 자, 개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CC가 여러분들한테 올라가는 시점부터 한 2주 정도의 그런 어떤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천일문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다면 실시간으로 수강이 완료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복습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 안 했다고 한다면 그 2주 동안에 끝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하고 동시에 이제 수능 실감 400제 해석 자, 작년에 우리가 1년 내내 만들어서 이렇게 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가장 우수했던 문항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준 거니까 이걸 가지고 배운 기출을 자, 리딩 스킬스는 기출을 순도 100%의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독해의 기법을 정리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자, 이러한 이 기출 이외의 문항 연습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거를 끝내주길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내가 완강을 처리를 해주도록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형편에 맞게 잘 이 수강을 해서 좋은 결과 반드시 얻을 수 있게 독해에 대한 개념과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가 완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화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길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건 괜찮은데 나는 아직도 빈칸추론 네문항 가운데서 두 개 이상을 틀리거나 한 두 개 정도를 틀린다 한다면 자, 그거를 대응해주기 위해서 선빈의식이라는 강좌가 지금 딱 10강 정도로 여러분들이 빈칸에 대해서 적응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빈칸 백서에 대한 거 교제와 강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든 걸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선빈의식이 이제 강의가 좀 컴팩트하게 10강 정도니까 리딩 스킬즈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하고 빈칸 백서는 사서 프리만 해본다든가 어, 그런데 만약에 많이 틀린다고 했을 때는 왜냐하면 상당히 고난도 빈칸추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때 이제 강의를 선택적으로 수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메가패스를 이용을 해서 수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선택적으로 단과를 별도로 이게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서도 어,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발췌해 수강을 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고난도 유형에 대해서 이제 빈칸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2019학년도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다시피 빈칸과 못지않게 여러분들한테 수험생들한테 수험생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유형이 자, 분명히 문장 삽입과 글의 순서입니다. 자,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오답백서 강좌 이미 교제와 강좌가 만들어져 있고 워낙 완성도가 높게 지금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제에 대한 개정 또 강좌에 대한 개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보면 독해 있어서 뭐 듣기 말하기가 문제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문제도 크게 되지는 않을 텐데 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31번과 자, 42번 사이에 그 중에서도 EBS 연계가 아닌 비연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31번과 42번 사이에 결국은 이제 빈칸백서와 오답백서를 합쳐놓은 것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자,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교제 그리고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에 자, 공개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일종의 보안 문제상 표지에 대한 도안 그리고 책에 대한 자, 이런 제목도 여러분들한테 공개는 하지 않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지금 EBS와 관련된 그러한 것이 판치고 있는 자, 입시 레이스의 1학기에 있어서 아주 혁명적인 자, 그러한 자료가 될 것이고 강좌가 될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합니다. 이거 잘 활용해 주기 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다면 뭐 오답백서에 대해선 사실 교제만 사서 문제는 절대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풀어보기만 해도 되게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신규 강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규 강좌를 개설을 하게 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자, 원래 내가 6월 모의고사 전까지 여름방학 전까지는 이정표를 통해서 수능 특강과 영어 독해 연습에 대해서 자, 연계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자, EBS 사용설명서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게 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2019학년도의 상황도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31번 그리고 42번 사이에 그 11문항 2문항에서 결국은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인 비연계된 훈련을 해주는 게 자, 2020학년도 이후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옳은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과 우리 스테듀 영어교육연구센터 그리고 연구실 모든 논의의 결과물로써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아마 2020학년도 수능시험에 있어서 가장 수험생들한테 결정적 도움을 줄 그런 신의 신의 한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가 약화되어 간다면 어휘 끝 수능편 교재와 강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어근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원샷 어휘 특강 다 교재와 강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완강되어 있는 상태예요 강좌 새로 제작하지 않고 교재도 개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업법에 대한 거 정리를 하는데 자, 업법 문항 하나 이 EBS와 연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지문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업법성 판단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법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또 경각심 이런 거는 충분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75점 미만의 성적을 발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 업법과 스타트를 하고요 그 이상이 됐다 그런데 나는 업법을 반드시 마칠 것이다 하면 정확하게 지난 수능에 있어서의 업법 문제 출제에 대한 족보를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렸으니까 자, 이걸 통해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수강하고 전부 다 교재 그리고 강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완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취소 선택해서 아니면 잘 약한 부분만 발췌 수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대한 개념을 총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풀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피니싱 터치를 진행하게 될 거고 한 10강 정도로 해서 수능 실전 개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총정리하는 길지 않게 매우 짧고 임팩트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EBS 변형 모의고사 그러니까 EBS 수능 특강과 그리고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완성까지 이것에 대해서 별도의 이정표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지금 계속 변형 문제 지금부터 잘 만들어서 우리가 수능 실감과 그리고 이 봉투 모의고사 통해서 독해 모의고사 이제 지금 6회분으로 기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 총 이제 3회분 리스닝까지 포함돼서 12강으로 기획되어 있는데 자, 이거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정확한 발간 시기 개강 시기는 자, 그때그때 지금 타이밍에 맞춰갖고 가장 최적화된 시기를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강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신에 대한 것이 이제 고3 그 내신 마지막 내신까지 중요한데 아, 도저히 이건 서술형 때문에 안 된다 싶으면 내가 강의는 하지 않지만 이번에 시리즈로 고등서술형에 대해서 입수 가능한 대한민국의 모든 내신 기출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족보를 만들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떻게 해야 서술형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강의는 이걸 따로 하지 않을 거예요 강의까지 듣게 된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책 시판되고 메가스터디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도 구입 가능하게 입고되어 있으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자,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당연히 정식 출간 교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설과 해답까지 되어 있으니까 연습을 하게 되면 마지막 내신 대비를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뭔가 도식화를 시켜보자면 우선 고3 필수로 써야 될 것이 천열문 완성 혹은 천열문 기본 점수 때별로 지금 일단 끊어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행해서 원샷 어휘 특강을 같이 해주고요 만약에 이제 75점 이만이라고 했을 땐 어휘 끝 수능부터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리딩 스킬스를 하는 데 다시 모여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비연기를 대응하는 5월 중에 발간될 교제와 강의 잘 활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피니싱 터치로 개념 총정리하고요 당연히 이제 6월 평가원 이후에 제시될 겁니다 그리고 수능 실감 독해 모의고사가 가게 될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9월 평가원 이후에 봉투 모의고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사이에 이렇게 자 먼저 빈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선빈의식 기출을 바탕으로 그리고 창작이 되어져 있는 빈칸 백서를 통해 연습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오답 백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순서 삽입 제목 요양문 완성에 대한 걸 대처를 해주고 그리고 업법에 대해서는 역시 점수대에 따라서 업법고 노점용 본교제를 할 것이나 아니면 스타트를 할 것이냐 그거를 정해서 가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거 커리큘럼을 짜서 공부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메가스터디 게시판을 통해서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요청하게 되면 24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한 다음에 최적화된 그러한 로드맵을 확실히 우리 연구실에서 여러분들한테 짚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고3 N수생에 있어서 사실 이미 다 확정해놨었던 스케줄에다가 사실은 EBS 사용설명서에 느닷없는 출판을 통한 변수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면서 커리큘럼을 부득이하게 재조정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도시과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참조해서 부디 2020학년도 수능 영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등급 그것이 무슨 등급이 됐건 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쟁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고3 N수를 위한 2020학년도의 이러한 커리큘럼 동영상에 대한 TCC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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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